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데뷔작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제작비를 통해서 장편을 제작을 하고 그 장편 제작을 통해서 개봉 지원까지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영화에 대한 품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바 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있어서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, 밧줄 같은 거였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였고 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 영화 아카데미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때마다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거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산실이고 한국 영화의 미래다. 1년 동안 잘 놀고 가시면 돼요. 아카데미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. 영화를 진짜 네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한테 영화적인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너한테 그만한 어떤 평생을 끌고 갈 어떤 끈기 같은 게 있는지는 직접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. 근데 만들 학교가 한국에 있다.